자, 다들 안전벨트 뱉죠? 누나도 수영호 써야지. 자, 갑니다. 아이씨,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. 코인 또 떨어지네 이거. 아이씨, 아이씨.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. 아이씨. 아이씨, 미안해요. 딴짓하다가. 다들 괜찮죠? 어디 안 다쳤죠? 도착한 게 어디예요? 아휴, 피가. 힙합은 게 멋져.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나? 제장님, 전방에 생체 신도가 다가옵니다. 지금 바로 포업입니다. 야, 이 씨부럴 놈의 이등병들아. 잘 있었냐? 좋댔다. 야. 로얄젤리 발포해. 도대체 aju 감사합니다.